네, 솔벤씨 오늘 뮤직뱅크에서 컴백하는 팀을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네, 모두가 이분들의 컴백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1, 2, 1. 안녕하세요, 워너온입니다. 네, 컴백을 기다린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워너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워너온의 이번 신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한데요. 신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켜줘는 워너블에게 저희의 마음을 반짝반짝하게 불 켜달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네, 제가 살짝 찾아봤는데 이번 곡에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타이틀곡 켜줘의 포인트 안무에는 굉장히 멋있는 심박춤이라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Do you feel the same? 와우, 그리고 오늘 켜줘 무대뿐만 아니라 유닛 무대도 준비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넘버원은 저, 박지훈, 라이관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노래는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와 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해나가는 스토리를 쓴 노래입니다. 네, 저희 트리플 포지션은 강다니엘, 박우진, 그리고 저 김재환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룹인데요. 저희는 캥거루라는 제목처럼 굉장히 즐길 수 있고 신나는 음악,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와, 총 3개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네, 그럼 워너원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켜드릴 워너원의 무대는 잠시 후 만날 수 있으니까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